역시 제주도를 오면은 이거 먹어야겠어 참게이오 이거라서 밥 드시는거니까 아 네 고등어 김치찌개 고등어 김치찌개 아니 한정도 줘야 돼 고맙게 음 으음 연우야 이거 뷰 맛집이다 그치 응 아 고등어 찜에 고등어 구이에 뷰에 꼰대주네 빨리 먹어 오 오 신선한거 봐 그만먹고 김치랑 먹으면 음 일단 더 맛있게 오 내일은 뷰 자 고등어 구퓨 내일은 그거 불러도 일정이 돼 내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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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날씨